돈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돈을 부풀릴 수 있는 노후를 위한 대비 방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 정지영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시청자님 가계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저축에 100만원, 주택청약에 10만원, 연금에 20만원, 보장산 보험료 매달 2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노후를 준비를 위해서 은행저축의 비중이 무척 높았습니다. 사실 시청자님처럼 대부분의 은행적금이나 예금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은행에서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은퇴 후에 돈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저 봤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성동일님이 극중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은행적금이 쪼까떨어져서 15%요. 연계하신 거죠?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 저축만 해도 집을 살 수 있고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 자식들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2021년에 누가 적금으로 15% 이익을 볼까요? 요즘에는 주식도 15%? 너무 땡큐베리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어떤가요? 작년 5월부터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은행에 저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저장 창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행이 현재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저장 창고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은 은행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단기에 쓸 목적 자금을 확실하게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일 3년 안에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에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은행 적금이 아니라 어디 투자나 주식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때 목돈을 쓰려고 하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 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필요한 돈이나 아니면 단기 목적 자금을 쓸 목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정성이 있는 그런 익숙한 은행 적금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 적금의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데도 강제성이 띄기 있기 때문에 되게 좋죠. 단기적인 적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 적금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목적을 봤을 땐 은행 적금이 그래도 안전하니까 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인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중장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중장기에는 가로식 저축과 사실 세로식 저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결혼 자금과 은퇴 자금, 주택 자금 모두 준비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축은 5년은 결혼 자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주택 자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은퇴 자금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제대로 된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시고요. 이러한 저축 방법을 세로식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로식 저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가로식 저축 방법은 뭐예요? 원하는 목적 자금을 시기에 분산해서 하는 게 바로 가로식 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적금 100만 원과 연금 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목적이 있는 저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해드린 것처럼 목적별로 맞춰서 저축을 진행해드렸는데 우선 총 120만 원에서 70%인 단기 목적 자금인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나머지 30%는 중장기 목적 자금인 은퇴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적금이랑 장기 적금이랑 지금 7대 3의 비율로 정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결혼한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 약 85만 원 정도로 5년 동안 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만들어지는데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0% 정도는 결혼 자금으로 만들어드렸고 나머지 기존에 20만 원 정도는 목적에 안 맞는 연금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물가 비중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변액 연금으로 통해서 15만 원은 주택 구입 자금, 나머지 20만 원은 은퇴 자금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시에 여러 개로 같이 목적 자금을 실행을 했지만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같은 식의 분산에서 시작했던 것에 의외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단기 목적 자금으로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단기 적금이나 아니면 중장기 목적 자금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흐름을 자금 이동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얼마든지 내가 저축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가로시 저축을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에 목적 자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은행 적금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여기서 꿀팁 들어가겠습니다. 돼지꼬리 땡땡. 은행 상품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적금이 무엇일까요? 은행 상품에서요? 네. 펀드? 모르겠네요. 바로 급여 적금입니다. 급여 적금이란 내 월급 통장과 연결된 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은행에서밖에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은행 통장에도 급여라고 표시하고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급여 적금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급여라고 쓸 수가 있어요? 급여로 인쇄해 주세요. 이게 되나요? 보내는 이에 급여라고 쓰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또 임의로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적금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단기는 은행 적금으로 마련한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장기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픈 분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고객분들이 나누어지시는데요. 이 성향에 따라서 상품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살해 주인공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이셨고요. 이분 작년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작년에요? 네.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주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20대, 30대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부분 주식을 진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동학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20, 30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주식에 손 한 번씩 담궈봤을 텐데 지금 제 주변에는 적금을 깨서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빚을 내서 주식하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호조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금이 예금으로 들어갔던 게 주식으로 빠져나가게 됐는데요. 한 번 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치를 보면 예금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펀드랑 보험, 연금으로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주식이라는 비율은 10%도 안 됐죠. 그런데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보니까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 올라갔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확정이율이나 원금 보장만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기간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작년 한 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늘어났죠. 표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지금 전문가님 주식 투자 말고 어떤 거를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연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연투요? 네. 연금 투자를 줄여서 연투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계속 증시가 불안하고 저금리 기조가 생기면서 마땅한 투자자들이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연금 펀드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급등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러면서 강해지면서 젊은 층 분들한테는 이러한 연금 펀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B2 대신 연투를 하라라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그래서 수익률은 연투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후황 덕에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무려 17.3%를 기록했습니다. 어머나! 수익률이 2019년에 10.5%보다 무려 7%가 높아진 건데요. 반면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2.3에서 1.7 그리고 1.84에서 1.77로 오히려 수익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펀드와 낮은 연금신탁의 수익률 격차가 역대 최고로 15.6%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하시는 연투는 연금저축펀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보험에서 연금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금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연금보험에서 연금저축으로 머니무부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금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데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예금자보험이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감안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이전하는 게 좋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결국에는 여러분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지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연금펀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머무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불안 제목과 함께 문자도 가능하니까 건당 100원의 이용료와 함께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